불가능한 진보와 진전을 되찾고, 기대하지 않은 과정과 성공을 이루고, 심호흡하며 다시 열린 곳으로 걸어가고, 천천히 금을 골라내면 빵을 먹을 수 있지. 구원을 강조하고, 예측하고, 찬양하고, 비밀을 동의하고, 기억하고, 간직하고, 의심스러운 일을 받아들이고, 불평하고,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공식을 찢어버리지. 위험으로 뛰어들고, 경험으로 돌진하고, 모으고, 숨기고, 지우고, 고치고, 비단으로 된 종이 가로수길 협곡, 빛이 담긴 항아리, 파라핀 꿀, 흠집난 향초, 바퀴 달린 벌레, 오리샤나냐, 내 최고의 샤먼. 개걸스레 점심을 먹는 사투누스, 입안 가득 터질 듯 바늘은 계속 움직이고, 목살을 빵 사이에 끼워 바늘을 접시 위에 올려 괴물이 된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낸다. 개걸스의 히트의 몸을 통해, 극을 좁아 보인다. 개걸스레 점심을 만드시 위에 올려주시ote,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땀긴 항아리 바라핀 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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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집난 양초 바퀴 담벌레 오리 샤나냐 내 최고 샤먼 던지고 막히고 쏘고 경험하고 오르고 숨기고 지우고 고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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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